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이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벅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권부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였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 예상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국힘이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 그냥 아무리 이야기 하더라도 안 들으니까 그냥 자기식으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지금 뭐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오늘 지금 조선일보 온라인판의 일면 톱기사가 또 뜻하지 않게 전 국방장관을 지냈던 또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왜 임명을 합니까 내가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좀 불통 이미지를 한 번 더 또 강화하는 이종섭은 즉각 귀국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사회신민수석 황 상무는 거치를 결정해야 된다. 아무리 오프레코드라고 하더라도 선거이름 시즌에 그렇게 좀 강한 말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내가 볼 때는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자들한테 오프레코드라는 것은 그냥 기사 쓰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기사 쓰기 바랍니다 하는 것을 오프레코드라 하지 않습니까 오프레코드 원래 기사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mbc 기자도 있을 거고 한겨레 기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인간이란 것이 그냥 본인들이 이익을 구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한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는 대통령실이 크게 힘을 못 썼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한동훈 씨가 주도해서 그냥 공천을 다 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섭섭한 점이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니까 대통령 선거인데 공천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장에는 뭐 틀린 게 없습니다. 지금이 뭐 살 어른판 같듯이 선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거니까 일체 그런 상대방에게 거리를 주거나 구실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이종섭 호주 대사건이 걸렸고 출금이 됐으면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황상무는 또 전혀 여러분들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에 대해서는 황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치를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잘라라 이렇게 하겠는데 윤 대통령 뭐 그런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안 자르겠죠 또. 끝까지 안 버티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어떻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김소연 변호사 판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얼마 전까지 후보로 뛰었으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태우 장예찬을 쳐냈으니까 이제 지휘율이 쭉쭉 오르고 수도권 선거 완성할 겁니다. 화이팅. 냉소적으로 쓴 거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도권 선거에서 5천 표 정도 집어넣어주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거의 없습니다. 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주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더더욱 없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분들 만 표 정도 다 선거구마다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만 표 정도. 만 표 정도 선거구가 다 집어넣는데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총선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5천 표를 집어넣었지 천 표를 집어넣었지 만 표를 집어넣었지는 다 결정하기 나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은찬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정치권에 근접해 있었던 인물이니까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읽고 김소연 변호사가 이렇게 판단하구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거제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올리신 그런 논평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교적 경쟁력 있는 윤희숙 후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가 윤희숙 후보를 비롯한 쓴소리 전문가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승리 위에 파이팅 하시고 만약 낙선하신다면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낙선할 거다는 이야기. 글을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글을 쓸 때 선거 전이고 하니까 우회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맥락은 당신들도 안 될 거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첫째 대통령 탓하기 없기. 둘째 태극기 아스팔트 어르신들 탓하기 없기. 셋째 부정선거라 주장하기 없기. 이 세 가지는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공천 전혀 관리 안 하고 윤희관 전부 날린 것이나 마찬가지고 태극기 아스팔트 세력이자 부정선거 세력인 도태우 김소연 등 전부 날렸으니까 양심 있으면 혹여 낙선하시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보다도 못한 자기 자신 개인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로 약속합시다. 대단히 부정적인 전망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거거든요.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절제한 절제된 문장으로 현재 그나마 국힘당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한마디를 다 한 겁니다. 대통령 탓하지 말라. 이번 총선 공천은 대통령이 일체 관여하지 않은 공천이다. 그리고 태극기 아스팔트 어르신들 탓하지 말고 또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한테 책임 돌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야기죠. 당신들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공병호 tbs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4.15 총선을 전부 다 복원을 해 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해서 그걸 기준값으로 여러분들 삼아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여러분들 이미 전망을 한 번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이죠.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보고 나면 뭐 그냥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 정도로 만지면 거의 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이제 정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도를 그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국힘당 사람들은 정도를 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런 수습이나 수선책 같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본인들이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그렇게 그걸 했으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들 남 탓해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